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자 보면 매미도 이렇게 계절을 알고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가을로 가는 시즌에 킹와이크 일요 라이딩을 하려고 나왔는데 오늘은 조촐하게 오랜만에 나오는 멤버와 양수까지만 양수까지만 갈거에요 양수까지만 다녀와도 힘들 그런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샤방하게 초절정 샤방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미움나로 미움나로 올라가 몇달만에 타는? 1년만에 타는 1년만에 타는 오늘의 목적지는 양수 자 팔당대교 왔습니다 팔당대교 지금 팔당대교 내려오는 길이 진행방향이 바뀌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당이 왔습니다 아 역시 팔당 이쪽엔 사람이 많네요 신호맞아서 바로 갑니다 자 양수철교 왔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편이지만 갈바람이라 상당히 좋네요 자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아 시오리 갑니다 시오리 시오리로 가겠습니다 자 시오리 올라갑니다 여전히 안 힘들었는데 숨이 가빠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숨가쁜게 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자전거 탈 때면 담배 끊어야 된다는 생각 자 시오리 정상에 다 와갑니다 자 지금 보면 팔을 보면 힘듦이 보입니다 팔을 보면 팔이 안 구부러져 힘들어서 힘들어서 핸들바위 지지하고 가는 모습이 보여 그래도 전에 올라와 봤다고 힘들지만 올라갑니다 다 올라왔어요 꾸준한게 좋아 역시 자 올라왔다 정상 50m죠 시오리 카페 끝 숨차서 예전같았으면 숨을 안찼을건데 그냥 이석도면 렛츠고 자 양수리쪽으로 시오리에서 다운해서 가고 있습니다 차량도 없고 약다운일이나 상당히 좋은 코스기도 하죠 여기가 자 양수까지 렛츠고 딸기맛나게 달달하게 해달라고 시럽을 넣어드리고 그냥 사장님 메인으로 얼음통을 받아갈수있고 오삼팜 딸기농장 여기서 딸기따는 체험농장도 하고 하는데 맨날 말로만 듣다가 처음 와보네요 딸기쉐이크 6천원 딸기팜연출 굶주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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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어 이제 덕소를 지나서 미흡나루 언덕으로 올라갈겁니다 미흡나루 언덕 마지막 어필이겠죠 힘들지만 아 공사중이어서 조심해서 올라가야됩니다 미흡나루 이 부분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왜 저쪽에다가 보행로를 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행로 확장공사 겸 많이 진척이 됐네요 아직 노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건 상관없는데 내려가는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도로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 라이딩도 거의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절정 샤방이기 때문에 바람도 있고 속도는 중요한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자전거 타여서 좋은 날 가을을 만끽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늘은 바람이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도착지 킹바이크까지 안전하게 계속 가봅니다 라이딩 종료 초기화의 무서움 자 일요일 킹바이크 라이딩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장소 고마워 고마워 보컬 좋아합니다 아멘